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같이 나온다 너. 각하는 2인잔 살려두질 않아. 태양을 안하니까. 충무로의 감초 배우를 넘어서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곽도원 씨가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대중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출동한 경찰의 현장에서 적발이 된 건데 다행히 사고가 난 건 아니었지만 길에서 어떻게 하다가 적발이 됐다고요? 네. 일단 10km 정도를 운전해 온 다음에 편도 1차로 도로였는데요. 거기서 신호대기 중에 아마 잠이 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 길 위에서? 네. 길 위에서.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다행히 적발된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고는 안 났습니다만 여기가 편도 1차선 도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더 오랜 시간 지속이 됐다면 사고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어떤 장소였기 때문에 어떤 참 국민들이나 대중들의 실망이 더더욱이나 좀 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취 상태에서 새벽에 5시쯤에 10km 정도 거리를 운전을 했고 신호대기 중에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고 앞차가 출발하지 않는다고 주민이 신고를 해서 출동한 경찰이 결국에 음주를 적발하게 된 겁니다. 이후 여부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 발생해서 깊이 사죄한다라고 곽동원 씨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글쎄요. 이 곽동원 씨 하면 지금 흥행 배우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던 인물인데 앞으로 지금 차기 작품들도 줄줄이 지금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완전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차기 작이라고 해서 이게 촬영 전이거나 하면 배우를 교체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개봉을 앞둔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곽경택 감독의 신작 소방관이라는 영화인데 개봉 일제를 조율하고 있던 중에 사실 악재가 터지면서 사실 개봉을 당장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연 배우기 때문에 편집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 분량을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 OTT 오리지널 드라마 출연 모두 공개를 앞둔 빌런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미 촬영은 마쳤고요. 또 주연급이기 때문에 아마 언제 방영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도 사실상 무한정으로 연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과거에 또 곽동원 씨가 했던 말 때문에 또 이게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 사실 내가 술, 담배를 다 되게 즐기고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주변에서도 이제 술, 담배 그만해야 되지 않아 라고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이런 조언들도 많이 했다라는데 이번에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이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면허가 취소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저 말, 담배 끊고 술 좀 그만 먹어라. 술 없으면 못 사니 큰일이다. 이런 말들이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적이고 옆집 아저씨 같고 푸근한 인상으로 비춰졌겠지만 이렇게 음주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발언까지 다시 재조명이 뜨고 있군요. NUMBER 12 NUMBER 12 NUMBER 12 NUMBER 1 감사합니다.